그 다음에 알로하와이 키키스 랩바빠 동물이 되자 이렇게 세 곡 한번 해드릴게요. 그래도 괜찮아요. 데이트 장소에 만날 때 하는 시간은 내셔도 돼 영화관에서 내 팔걸이에 네 손을 올려도 돼 햇빛 강한 날 내 그림자 안으로 숨어도 돼 비가 오는 날 내 왼쪽 어깨 따윈 젖어도 돼 버스 걷기 전에 팔짱을 껴준다면 동네 가기 전에 내 손 잡아준다면 볼목돌기 전에 날을 안아준다면 대목 열기 전에 입맞춤을 준다면 그 다음 날 제가 뭐지 그 전에 맘을 준다면 골목골 이 전에 나를 안아준다면 내 눈을 그 전에 마침을 준다면 그렇지 하나를 나를 불러준다면 그 전에 내 눈을 그 전에 기댄다면 내게 없긴 네가 난 뭐해 그래도 이 생각에 조금 묻어와도 이 생각에 조금 묻어와도 내 눈을 그 전에 기댄다면 괜찮아 네 축하해 와주신 여러분 네 축하해